다로와 여러분들 추석 내내 맛있는 거 드시면서 뱃살 축적 좀 잘하고 오셨나요? 맛있게 드셨다면 그걸로 되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 일주일만 바짝 로그의 살빼 음료를 마셔봐요. 스텝 1. 컵을 로그 초콜릿으로 한가득 채워 중탕해주세요. 스텝 2. 로그 초콜릿이 녹으면 우유를 나머지 여백에 채워주세요. 스텝 3. 무설탕 생강진액을 15g 넣어주시고요. 스텝 4.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시나몬 가루를 톡톡 뿌려서 마무리. 이제 매일 첫 끼에 이 따뜻한 살빼 음료를 마셔줍니다.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는 일반식으로 그대로 해주시고 저녁은 잠들기 전 4시간 전에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일주일 해보시고 생긴 몸의 변화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달오프 스텝들이 선정하여 로그 초콜릿 오리지널 싱글팩과 신제품 케이크 샘플을 보내드릴게요. 살빼 음료 재료의 효과는 피드에 적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